2박 3일 라스트 데이 라스트 데이 니노 외출 나오다 너무 시원해요 바람이 느껴지나요? 지금 이 파도 소리 입술에 지금 해변 도로를 걷고 있어요 차도 하나 없이 저 혼자만을 즐기는 이 망끽 보이시나요? 여기 강원도 하늘이 미쳤어 하늘도 미치고 저도 미쳤어요 달이 보이시나요? 달 달 보이시나요? 달 너무 좋아요 여기 아까 아까 보면 제가 낮에 왔지만 여기 한옥마을 불필 보이시죠? 한옥마을 한옥마을 갈겁니다 한옥마을 갈겁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